배우 박서준, 강하늘 주연의 영화 청년경찰이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31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청년경찰은 지난 30일 관객 수 8만 7,329명을 동원해 개봉 2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504만 5,282명을 기록했는데요. 이로써 청년경찰은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한 작품에 7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